오늘은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절기가 무색하게 아침 공기가 차가운데요. 오늘 아침 10.5도로 출발했고 한낮에도 19도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어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렸는데요. 강원 영동에는 오늘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산지에는 눈이 날리겠습니다. 현재 중부에는 구름이 끼어 있고요. 또 남부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0도,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지만 동해안은 동풍이 불면서 강릉이 13도선에 그치겠습니다. 울산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전까지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중구와 공항이 19도가 예상됩니다. 갈수록 기온은 점점 더 높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포근한 날씨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